15승전이면은 이제 좀 꼬아질 때 됐다 슬슬 꼬아짐 17승전부터 게임하니 가르기 투어를 지금 넣기는 안 좋지 않나 조심 오네가이시마스 분화 충돌간타 딱 딱 딱 부어 부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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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타격 감옥하려고 이렇게 맞아서 일진광풍 부채이죠 사고 사고 또 사세요 재생포션 살까? 아니야 어차피 불가함을 쳐야 돼 와 라그너로크 사단 진노 카드 하나 더 나와야 템프 올라갈 것 같은데 더러운 고구마색 별빛은 전화가 되고 싶어요 특정으로도 내게 잘 안 Gotcha 나에게 잘 안가고 싶어요 연구가 안가고 싶었어요 연구가 안가고 싶어요 연구가 안가고 싶어요 연구가 안가고 싶어요 현실 개척 고요함 고요 고요함 무에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겠지 스네 코스윽 아니 코스트가 이럴 수도 있지 코스트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천계단 아싸 스토리다 개노답 삼형제다 네 이었 으 으 으 으 으 사세가 안넣어도 되겠지 넣을까? 강화 지금 필요한 거는 명상보다는 진녹카드긴 한데 그래도 사세는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진동카드 안 나온다 계속 마요님 타격체육과 어차피 일진광풍 돌릴 것 같으면 대신 귀여운 추후판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잘 모르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줘요 왜 안줘요 왜왜왜왜왜왜 잠깐만 혹시 추월 가져갈거냐 야 그러지마 내놔 잠시 맡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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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편안하구나 광피도 필요없지 어 넓협다 룬 괴라미드? 괴라미드 교훈갑 18장 이니까 이거 그냥 제거 계속 보고 덱 줄여서 아까처럼 추월 가면 될 것 같은데 마요도 찾아야 되고 일단 엘리트 더 보자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 안나온다 분화카드 아니 진노카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들케나 너무 시끄네 사라졌을 테마스도 더 많고 슬쎄 제거 175골드나에? 제거할 수가 없네 속았다 속인 사람은 없는데 속난 사람은 있네 속인 사람은 없네 그 안에서 정말 정말 더 큰 일인 것 같다 속은 든가? 속은 든가? 두개의 올빅 시에서 살아야 할 수가 없네 종에 따라서 지속되어 대신 너.샘.서. 마요 하나만 주십쇼. 마요 마요 마요. 제발 마요. 마요 마요 마요. 마요 이거 죽겠는데. 엘리트 2언전 해야되는데. 이거 참. 2분의 1 성공. 전경기. 사색. 사색 두개에 저글링할까? 아 근데 마요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 잠깐만. 상팡이. 되게 안좋은거 같으니. 상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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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관됨. 상팡. 상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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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계. 나이스. 강림이다 강림. 주문하신 강림댁 나왔습니다. 새프가 랜덤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광풍 쓰지 말거야. 마요 없으니까 방어도 안 찬다. 저거... 저거 나와도 괜찮은데... 그... 저지... 줄거지? 줄거지? 어차피 앞에서 자야되긴 한데... 체력의 죽근... 전천히 한거 찾아보자... 능숙... 순수... 순수... 순수 넣으면 무한 아닌가? 아... 아니 그놈의 무한병... 무한 집착증... 15배시계... 순수... 앗... 나... 어떻게 무린 stat인.. 나... 자... 다... 남... 승... 폴리... ierno... 슬플라스... 나뉘던데... 딸... 델... 타워 포션 외세 내면의 평화 부복이랑 아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부복 두장 들어가서 템포 떨어졌는데 룬피라미드니까 괜찮을라나 카카오전의 파워 포션 운들기 격분 카카오전의 파워 포션 부복이 또 나와서 뭐지 그지 1골드 모자라네 뭐 깨긴 깬 거 같은데 1골드 어쩐지 마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하지만 없지 마요가 순위가 아니어도 아예 필요가 없구나면 그냥 패면 이기는 캐릭터구나면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뭐야 방금 사운드 끊겼는데 툭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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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